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프 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블립 일상의 현실을 바꾸는 무한한 가능성의 발견 윌리엄 안츠 마크 빈센트 베시 체스 공저로 지혜의 나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자 본서 블립은 What the blip do we know? 라는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의 성공약 중 하나를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04년 최초 개봉 이래 전세계 30개국에서 상영되었고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탁월한 영화적 기법으로 혼합하여 양자물리학과 영성 신경생리학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개봉하자마자 애슈랜드 독립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DC 독립영화제 심사위원상 휴스턴 독립영화제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한 시크릿의 과학적 영감을 주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들은 실제하는 것일까? 블립은 물리학의 역사와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신비의 세계를 통해 관찰자와 의식,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마음의 세계를 탐험해 들어간다 현실을 창조하는 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위해 존재하는 감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또 현실 창조의 마법을 가로막는 중독상태와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화의 서두에 나오는 말처럼 이제 우리는 현명해질 때이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공유와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를 만들어가 주세요 자 먼저 분립이라는 이 용어는 무선 등의 삐 하는 소리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방송금지용 말을 제거하는 삐 소리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삐 소리와 같은 극히 작은 정보조각일 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동시에 최초의 미시의 상태가 평준화되지 않고 다양한 규모로 증폭되어 개인과 사회, 국가 및 지구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양자물리학적 영감과 직관을 의미하고 있다 자 서문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영화라는 형태로 마무리 지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서점 통로에 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미 어떤 것을 이룬 진보된 존재가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안내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아마 이 책을 다시 책장에 올려놓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읽고 있다면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석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그들의 말을 영화 속에 담았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말은 서로 달랐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달랐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도 달랐고 교회의 설교와도 저녁 뉴스의 이야기와도 달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였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지를 결정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해주는 비밀스러운 공식이나 숨겨진 전통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런 쉬운 공식이 정말로 존재한다 해도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인류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한다 당신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영화 What the Bleep Do We Know를 통해 많은 새로운 개념들과 세계관이 소개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늘 진실이라고 느껴왔던 것들이 증명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책에는 과학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얻은 정보를 전해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행동 양식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경험과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도 있다 또 우리는 인간 행동의 열쇠가 되는 발견들에 대해서도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예언에 관한 부분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이 이상가들, 선구자들, 예언가들이었다 우리는 영화를 만들면서 거대한 무엇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패러다임의 도약 이전에는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통찰했거나 그것을 이끈 신비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한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러한 신비가들을 창조한 것일까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창조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 새로운 모델에서 말하듯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창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공정상태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이 미지의 세계로 가는 입구다 이 책의 내용이 신비주의적이고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로 입증된 과학적 데이터들도 포함하고 있다 위대한 질문 이렇게 자신에게 깊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또 신선한 공기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삶을 더 기쁘게 해준다 진정한 삶의 비법은 알매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 속에 있는 것이다 프레드 알렌 울프 어떤 질문이 위대한 질문일까 왜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옆에 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 우주선이 착륙했다고 하자 그 우주선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우주선 안에는 우주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 만일 당신은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할 수 있다면 그 질문은 무엇인가 약간 바보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잠깐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라 그 질문은 무엇일까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그 질문을 노트에 적어보자 그 책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이유로 당신은 모너스 질문을 얻었다 평범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혹은 자동차 키를 어디에 두었는지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환상을 만족시키는 질문도 좋다 그 질문 역시 적어보자 우주의 모든 것을 기록한 그 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얻은 진실한 대답들 역시 적혀 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의 대답도 그 책에 기록된다 당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의식을 열어주는 위대한 질문들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은 모두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질문은 모든 인간 지식의 선구자이고 첫 번째 원인이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지식은 질문이라는 가지로부터 뻗어나온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을 요약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물리학자 닐보호 역시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그 중간 상태에 머물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준다 그리고 질문은 미지의 세계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미아엘 레드위드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대한 질문은 모험과 발견의 여행으로 가는 초대장이다 새로운 곳으로의 모험은 가슴 뛰는 일이며 그곳에는 기쁨으로 가득한 자유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질문을 통해 열리는 문이 혼동과 알지 못하는 곳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펼쳐진다 좋아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대답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일 대답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또 지금까지 쌓아온 안전지대 밖으로 당신을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혹은 그 답이 당신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다섯 살의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점 다섯 살 때 나는 우주가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는데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틀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난 항상 배우고 있었다 이제 지금의 나를 계속 돌아본다 과학에서 실패한 실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험한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윌 그렇다면 질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위대한 질문이 꼭 철학책이나 삶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될 필요는 없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새로운 분야의 학위를 받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도 당신에게는 위대한 질문이 될 수 있다 혹은 마음속에서 캘리포니아나 중국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혹은 중성 미자 내부의 물질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또 다른 수많은 질문들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위대한 질문은 바로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다 다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이유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찾아내기보다 알미라는 안전함 속에 머물고 싶어 한다 심지어 어떤 질문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그 질문으로부터 도망치고 귀를 막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버린다 위대한 질문은 대부분 인생의 위기에서 나타난다 병에 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접했을 때 사업이나 결혼에 실패했을 때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이 반복되고 심지어는 중독된 행동 패턴 속에서 혹은 하루라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움의 순간에 나타난다 이 순간 마치 부글거리는 용암처럼 우리의 존재의 시면으로부터 위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그 질문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외침이다 왜 내가? 왜 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런 상황에서도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가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울프 박사의 말처럼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도약의 총매가 된다 우리를 성장하고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려고 하는 어린 딸의 얼굴에서는 순수한 기쁨을 볼 수 있다 딸은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음 도전과 질문으로 향해 간다 오늘 아침 딸이 찬장에 걸쇠를 열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딸은 찬장을 열 때까지 계속 시도했다 마침내 찬장은 열렸고 딸이 기다리던 다음 기쁨은 문을 여는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딸의 얼굴은 기쁨과 흥분으로 빛났다 호기심을 가지고 안에 놓인 물건을 들여다보면서 또 선반 위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딸은 매 순간 기쁨으로 가득 찬 발견의 여정을 즐기고 있었다 내 자신과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의 걸쇠는 무엇인가 당신이 오늘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기쁨 5살 무렵 계속해서 왜요? 어째서요? 라고 질문을 해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아마 부모님은 당신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다 5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5살 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그때의 기분을 느껴볼 수 있는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5살 무렵의 당신은 신비로움 속에 머무는 것을 사랑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 여행을 사랑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좋은 질문이다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런 여행 속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문화는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규정 지어왔다 일종의 실패로 여기는 것이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답을 알아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다루는 실질적인 지식의 분야에서도 과학적으로 해명된 것보다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 우주와 지구의 삶에 대한 신부를 파헤쳐온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수많은 의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뷰한 인류 과학자와 신비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특히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마음속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혹은 알지 못하는 공간 속에서 나는 강렬한 기대를 갖게 된다 가슴이 뛰는 이유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끝에 이르렀으며 이전에는 내 안에 없었던 깜짝 놀랄만한 이해가 곧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청난 이해의 순간이 될 것이다 최근에 나는 이런 이해가 뇌의 케락센터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명 나는 이런 감정에 중독되어 있다 마크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위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삶의 여행 속에서만 솟아오른다 그리고 우리는 모름의 길 아마도 아직 못하는 길 그 모름의 길에서만 그 답에 이를 수 있다 항상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장도 있을 수 없고 배움에 열려 있을 수도 없다 한 대학 교수가 남은 선사에게 선에 대한 가르침을 얻으려고 방문했다 하지만 교수는 선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했다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선사는 차를 대접했다 하지만 컵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차를 따랐고 차는 컵밭증까지 흘러넘쳐 교수의 바지와 바닥까지 적시고 있었다 스님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잔처럼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잔을 비우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잔을 비우는 것은 위대한 질문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즉 마음을 열고 스스로 마음을 돌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잠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곳에서 위대한 알미 싹 튼다 모든 시대와 세대에서는 지구는 평평하다거나 둥글다거나 하는 규정된 가정들이 존재했다 진실이든 그렇지 않든 엄청나게 많은 숨겨진 가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대부분 유행하는 패러다임이나 세계관에 속하며 정확한 것이 아니다 만일 역사를 통한 교훈에서 본다면 오늘날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많은 부분 역시 진실이 아니다 존 해글린 박사 답을 알지 못해도 좋다 얼마 전 16살 된 조카가 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이 엉망이에요 아빠는 매일 파김치가 되어 퇴근해요 경쟁사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싫지만 그것을 피한다고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삶일까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자살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답장을 썼다 크리스티아 이 답장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쉽게 딜레마를 풀고 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야 하지만 삶 속에서 그 답들이 곧바로 다가오지는 않는단다 너는 지금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야 윌 위대한 동료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위대한 질문을 던져왔다 별들을 바라보며 그 광활한 신비를 동경했던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인생에는 더 이상의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 위대한 질문에 대해서 토론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학자들은 미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를 통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통치자로 적합한가? 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부처, 노자, 예수, 모하메드, 성프란체스코, 마이스터 에카르트, 아폴로니우스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신비가들 영적 스승들 역시 위대한 질문을 던졌다 과학자들도 역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물이 존재하는 모습일까? 이 우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일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밑에는 어떤 법칙과 패턴이 존재하는가?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넘어 알고자 하는 열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꼭 알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어른 시절 이렇게 자문했다 만일 빛의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빛을 보면 그 빛은 어떻게 보일까? 그는 10년 동안 이 질문에 머리를 싸맸고 이런 단호한 추구 끝에 상대성 이론이 탄생한 것이다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몇 년 동안 몰두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삶에 대한 결론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우리가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삶 역시 그러하다 우리 존재에 대한 더 많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의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람타 패러다임의 붕괴 과학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금 과학의 가정이 내일 틀린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제의 이론들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된다 뉴턴 역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진실로 여겨졌던 이러한 가정들에 도전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과학은 진보한다 만일 이것을 개인의 삶의 성장과 발전에도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 자신에 대한 숨겨진 가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고향으로 위대한 질문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은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멋진 방법이다 가장 최근에 신비가 넘치는 세계에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때는 언제인가 무한의 또 다른 면에 이르려고 했던 때는 언제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 질문은 변화로 가는 입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조 디스펜자처럼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왜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반복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똑같은 관계를 계속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같은 일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왜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광기의 또 다른 정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위대한 질문이 등장한다 그 질문들이 위대한 이유는 더 멋진 현실 더 멋진 전망과 선택들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것들이 질문이라는 형태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들이 알매 반대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도달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잠시 생각해보자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결은 알려진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부분 잠재의식까지 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숙고하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두려움을 예를 들면 개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이 의식 속에서 침투해 있는가 잠시 시간을 내도 좋다 군밖에서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은 없다 앞에서 나온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 어떤 질문이 위대한 질문일까 왜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앞에 착륙한 우주선안에 우주의 책이 있다 당신은 그냥 재미로 물을 수 있는 보너스 질문을 얻게 되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간 것일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들을 가끔 떠올려 보기 바란다 당신이 성장하는 만큼 그 질문들도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재미있는 부분이다 일기처럼 계속 써나가게 되면 스스로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위대한 것들은 모두 밝은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람타 여러분 위대한 질문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위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한번 찾아보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분립 다큐멘터리 카페 책춘함 네이버 카페 있죠 카페네이버.com slash booktube 하면 그쪽에 또 링크 걸어놓고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함께 살펴보셔서 궁금한 분들은 책과 함께 그 다큐멘터리 한번 곰곰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존의 패러다임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양자역학에 관해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양자역을 이해하는 게 그런데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잘 구현해 놓은 것이라서 책과 이 다큐멘터리를 잘 찬찬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고요 또 펼쳐져가는 내용들 더 궁금하시면 답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업로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